나 미션보다 빨리 깨고 JTF나 총나 해야겠다 창호 너 업데이트 된거 봤냐? 오늘 3판 타봤어 3판 뭐? 자주포? 게이백 3판 아 미친 택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웰컴맛 아니 계속 군내지 마 근데 버프 오죠 게이백은 삭제.. 삭제.. 삭제가 답인거 같애 아씨 이거 요트야 벽 건너서 스플는 좀 너무 하지 않냐 그거? 아니 이게.. 그.. 막 움직이는 새끼한테 리드 사실 날려 근데 탄이.. 탄이.. 아이저는 타게트 비쥬얼은 타게트 비쥬얼은 아이에요 네네 비쥬얼은 타게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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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